5. 대정의민 존경하는 대정의민 여러분. 국민의힘 기후위반 도연후보 이윤명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대정의분 무한한 자원이 많습니다. 5. 집없는 발무역관이라고 일컫는 역사의 자원과 곶자왈 송악산 그리고 태평양을 품은 바다 가포도와 마라도의 섬 이런 무한한 자원들이 자원을 묶어 대정의 가치를 키우고 대정을 새롭게 주민을 신나게 그리고 대정읍다운 지역경제를 커갈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5. 제가 도연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느끼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무술포 지역으로 들어오면 군부대가 딱 막혀 있습니다. 5. 당장 이사를 할 수는 없지만 이걸 발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군부대를 발전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지금 발전소 인근 지역 발전기금을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기초시설 인근 지역도 발전기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부대 인근 지역은 발전기금을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물론 법이 미배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군부대가 국방의 최고 국방을 책임지고 있으면서도 지역 주민의 이런 발전의 저해가 되고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홀대반의 이런 현실에서 국가에서가 군부대의 발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명품 무술포항을 조성하겠습니다. 무술포항과 오일장 사례 도보전용 다례를 시설하여 모일장과 무술포의 상권을 더 활성화시키고 그다음에 무술포항에 화로의 특구를 지정하여 전국에서 제일 가는 우리 품질 좋은 횟감이 생산되는 무술포에 전국 제1의 회의 명소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송악산과 알뜰우 비행장 사이에 농어촌 도로를 시설하여 영농의 편의를 제공하고 알뜰우 농경지 침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며 알뜰우와 송악산의 단절된 느낌을 주는 다크티오리즘을 활성화하여 대정 지역에 더 많은 관광객이 찾아와 대정 지역 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 우리 무술포 상가가 과거에는 상당히 유명했던 상가 지역인데 지금은 많이 침체되어 있습니다. 주차장을 개선하고 그다음에 보행 환경을 조성하고 중앙시장과 하모리 시계탑 상인회를 엮어서 무술포 지역 상가거리를 더욱 활력화시켜 지역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가파도와 마라도의 급수 문제 쓰레기 문제 이것도 확실히 처리를 하고 영어교육도시에 주민 상설 협의체를 신설하여 도의원 행정 그리고 영어교육도 주민이 장기적으로 머리를 맞대서 장기적으로 행정구역 개편 논의와 밀비한 시설 그다음에 불편한 사항들을 제도적인 면에서 해결해 나가도록 이렇게 해나가겠습니다. 또한 지금 공공시설에 특히 대정중학교 수영장이 주민의 이용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과 후에 주민에게 개방할 수 있도록 제도와 예산과 이런 거를 좀 더 해서 주민에게 개방을 하여 주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힘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대정읍민 여러분 저는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성실나고 정직하고 부지런한 힘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정의 가치를 키우고 대정다움을 만들고 대정다운 지역적인가 더 특허할 수 있도록 대정을 새롭게 주민을 신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늘 가까운 이슈이 되고 여러분의 든든한 조쾌 여러분의 든든한 아시 여러분의 든든한 형님 여러분의 든든한 이웃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든든한 도의원이 되겠습니다. 믿고 저를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은 진짜 일꾼이 누구인지 누가 어떻게 뭘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하셔서 여러분께서 더욱더 저에게 지지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